자 기하, 기하의 핵심 문항의 해설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기하도 어김없이 8문제가 나왔는데 이 8문제가 전부 2차 곡선, 접선 없고 직선 없는 2차 곡선에서만 출제됐죠 다채로운 2차 곡선 문제들을 풀어볼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중에 우리는 4점 문항인 28, 29, 30문화 30번을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밀선이죠 y제곱은 2x라는 초점 위치가 2분의 0이겠네요 그러한 포밀선에 대해서 초점과 곡선 위의 점, 포밀선 위의 점이 Pn인가봐요 그것이 2n을 만족시킬 때 원점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후에 계산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포밀선 문제가 그래프 없이 그대로 그냥 식으로만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푸는 게 좋겠지 이렇게 해서 x축, y축을 잡아서 표현하자 여기가 1분의 1 정도 된다 하고요 마이너스 1분의 1 정도 된 위치에 준선이 있을 것이고 포밀선은 이렇게 흘러가겠네요 여기가 1.5가 될 것이고 여기 위에 점 Pn이 있습니다 점 Pn의 특징은 뭐냐면 좌표를 준 게 아니라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준 거지 이것은 포밀선 위의 점인데 포밀선 위의 점을 자신의 초점과 연결시켰대요 이 거리를 2n이라고 준 거잖아요 거리가 2n이 되는 점들이 다 있겠지 그때 그러할 때마다 이 거리를 재보자 5pn을 만들어보자 5pn은 fpn이 2n이라는 사실로부터 값이 얻어지겠죠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 확실해 보이죠 포밀선에 위에 있는 점이 초점과 연결이 되면 준선까지 거리가 왔다 이것이 이제 정의 자체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가 2n이라는 사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준선이 확실하게 위치가 좌표 있기 때문에 2n이라는 이 거리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저 수치랑 연결시키면 이 점 Pn의 x좌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점 Pn의 x좌표를 바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점 Pn은 여기 준선까지의 거리가 2n인데 이만큼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제거해서 2n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x좌표를 얻으면 되겠네요 포밀선 방정식이 아예 주어져 있었죠 y제곱은 2x라고 그렇다면 y좌표도 그냥 구해버리면 y좌표를 구해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직접 구하는 게 전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y좌표는 x제곱을 했을 때 2x가 같은 거니까 루트에 얼마가 나올까요 루트에 2를 곱하면 4n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게 Pn의 좌표입니다 따라서 5pn의 제곱이라는 것은 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제곱제곱이죠 n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거기에 얘는 그냥 4n 마이너스를 하는 게 좋겠다 그치? 이렇게 정리 4n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n이 나오죠 마이너스 2n이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2n 근데 플러스 4n이 있으니까 플러스 2n이 남을 것이고 4분의 1을 마이너스 1과 연산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5pn의 제곱을 그냥 그대로 잘 찾아내면 됩니다 마무리 이제 계산을 수혈로 하고 있어요 자 이 녀석의 시그마를 k를 어디서부터 n을 어디서부터 1부터 8까지 돌리세요 했고 자 여기다 그냥 적용한다 치자 그러면 시그마 공식 4 곱하기 6분의 8, 9, 17 되겠죠 여기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8, 7 될 것이고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이 8개나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죠? 4분의 3을 8 곱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정리 연산하시면 정답 마지막 나올까요? 쭉쭉쭉 연산돼서 882가 나올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지만 정해져 있는 한 점이라기보단 초점으로부터의 거리가 n이라는 자연수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되게끔 해서 뭐 그 정도만이 4점인 이유가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정의를 한 번 정도 적용하는 과정이니까 대단히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4점 필수형 정도가 되겠죠 자 4점 필수형 정도가 되겠죠